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랑델이라는 곳입니다 요 푸딩미수가 제 피드에 하도 떠가지고 일단 먹으러 왔어요 이게 가스라 푸딩 빙수 말고도 다른 디저트도 많아요 쇽쇽쇽쇽쇽 푸딩 빙수 커스터드 푸딩미로 커스터드 크림과 캐러멜 시럽을 뿌렸어요 근데 푸딩이 생각보다 엄청 쫄깃하더라고요 부드러운 푸딩보다는 젤리에 가까워요 고소한 우유 얼음이랑 커스터드 크림은 맛있는데 바닐라빈도 많고 아 근데 뻣뻣한 푸딩이 묘하게 식감을 망칩니다 근데 전 일단 빵빠르니까 버터바도 먹어봤습니다 버터 쫀득바 쫀득보다는 찐득한 느낌? 이 자국이 남을 만큼 촉촉해요 무난한 버터바의 맛이지만 질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맛도 더 진하고 꾸덕한 흑임자 쫀득바가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얼추핀 인정합니다